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곳입니다. 시도, 지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가운데서 모두 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이 15닥을 훔쳤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이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북시장과 대구광역시장도 사전투표 조작을 무재비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치는 데 실패란 것이죠. 이번 선거결과입니다. 경기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역당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거결과가 아니고 이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100% 조작입니다. 42개의 여러분들 경기도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를 합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42대 제로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의 승률이 42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총선 때입니다. 경기도 총선 때도 조작을 심하게 한 거죠.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 거둔 성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화성시에서 약간 이변이 있었습니다. 조작이 원할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시가 예외고 나머지는 다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41대 1이나 42대 제로나 이런 결과가 나오죠.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참 무자비하게 크게 했습니다. 가평군 8.8, 양평군 5.7, 포천시 8.5 크게 한 겁니다. 수원시 8달구 7.5, 분당구 7.3 유일하게 뭐죠. 이 하성시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지사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사전투표 인수 기준으로 해서 5.8%를 조작한 것 같다. 표수는 6만 2,222표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는 8,913표 차이로 김동령이 승리했지만 5.8표를 김동령에게 밀어주고 김은혜에게 5.8표를 빼앗고 그렇게 하면 실제 뭐죠. 진짜 득표수는 김동령 276만 김은혜 288만 11만 7,488표로 김은혜가 승리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값인 사전투표 득표율의 비정상과 당일 득표 득표율 정상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 또 나온 겁니다. 오세훈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한테 밀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송영길은 20이름들 이 종로구에서 모두 다 성공한 겁니다. 25개 동에서 다 사전투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6.4 7.2 9.1 12.8 사직동 각도는 15.3 삼청동은 13.2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조작을 야무지게 했다는 거죠. 서울시 종로구는 동수가 17개고 투표소수가 43개입니다. 동수 기준으로 17대0입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승률입니다. 투표소 기준으로 43대0입니다. 43개의 모든 투표에서 다 여러분들 송영길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종로구에서는 여러분들 20%를 빼앗은 겁니다. 오셔온 시장이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16,243표입니다. 여기서 20%에서 3,249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이 그냥 빼앗아가지고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로구에서 송영길은 실질적으로 35%를 득표했음에 불구하고 중앙선관리는 45% 득표한 걸 발표해서 무려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누가 뭘 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 책임자가 누구냐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온 후보는 종로구에서 63%를 득표했습니다. 불구하고 52%를 득표한 걸 중앙선거랑 발표한 겁니다. 줄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모두 다 뭘 했습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구청장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뭡니까? 프로그램 돌렸고 서울시장 선거도 프로그램 돌렸고 그럼 프로그램 돌렸는데 서울시장을 돌렸는데 그럼 부산시장 안 돌리겠습니까? 서울시장 돌렸는데 제주도지사 안 돌리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런 프로그램 돌렸는데 대전광역시장 안 돌리겠습니까? 당연히 돌리죠.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데는 돈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값입니다. 이례적으로 큰값이 특정당에는 플러스 특정당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구 단위나 동 단위로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플러스 이런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가 되면 좌우대칭이 나오면 그건 100% 뭡니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 딱 이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하 전산조작을 했구나. 16개의 여러분들 구 가운데 단 한 곳에서도 뭐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합니다. 다 패배합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 일정한 규칙과 패턴, 좌우대칭 등의 자연수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부산시에서 나타난 겁니다.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가 있고 동수가 205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천시가 아니고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부산시장 16대 제로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겁니다. 동별로 한번 여러분 제가 기준을 해보니까 29군데 국민의힘이 승리합니다. 민주당의 승률은 85.9입니다. 그러니까 205대 제로가 아니고 서울에는 425대 제로였지 않습니까? 오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는 425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몇 개가 승리를 못합니다. 176대 29입니다. 민주당의 승률이. 퍼센트를 따지면 85.9%입니다. 부산시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냥 100%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조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민주당이 85.9% 여러분들 승리를 합니까? 부산에서. 동 단위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구 단위로 어떻게 16군데 다 승리합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짓을 안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통상 관내 사전투표보다 관내 사전투표가 훨씬 더 조작을 심하게 합니다. 부산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숫자가 크죠. 사상구 플러스 8.3 수영구 플러스 12.1 연재구 플러스 10.1 사하구 플러스 11.2 일어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서구 플러스 12.9 중구 10.1 동구 플러스 9.9 영도구 11.2 어마어마하게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가 너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16개 여러분들 구해서 다 사전투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고 그냥 팩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뭐죠? 봉오리가 딱 두 개죠.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값에 봉오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값에 봉오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게 21대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5%의 봉오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2.5%의 봉오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러나 2016년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는 정확하게 영값을 중심으로 모든 그런 정당들이 중첩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는 정상이었고 2020년 선거는 조작이었던 거죠. 부산시장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수치가 너무 큽니다. 이 수치가 플러스 8.3, 12.1, 플러스 10.1, 플러스 11.2, 플러스 9.7, 플러스 8.6, 플러스 7.5, 플러스 10.4, 플러스 8.5, 플러스 10.6, 플러스 11.2 어마어마하게 관외 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결론은 뭡니까? 부산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조작방법은 상수값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나 20%를 빼앗아 가지고 동레벨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레벨로서 거의 다 여러분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옮겨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보수의 아성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프가 여러분 묘합니다. 홍준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수치는 아주 작지만 모두 다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좌우대칭이죠. 그러나 아주 수치가 적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딱 보면 뭡니까?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좌우대칭의 수치는 좀 작다. 그러나 여덟 개 구군에서 대구 강력시 구군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플러스값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마이너스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수치를 보시게 되면 수치는 작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아마 조작을 좀 조심스럽게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편투표로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편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구 강력시에서 제외국민투표를 보면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대구 강력시 시민들이 외국만 나가면 오도다 뭡니까? 친이재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이기 때문에 수치가 꽤 큽니다. 달성군 플러스 4.6 민주당, 달서구 플러스 4.7, 수성구 플러스 5.1, 북구 여러분 플러스 6.3, 5.3, 남구 10.2, 서구 6.8, 동구 6.6, 중구 7.5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편투표 여러분들 조작이 좀 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구 강력시조차도 대한민국의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조작조차도 뭡니까? 조작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관내에서는 좀 주춤했지만 관내에서는 확실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대구 강력시도 조작하는데 광언도를 왜 조작 안 하겠습니까? 다 조작하죠.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전국 광역시의 그림입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인데 경상북도만 거의 조작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서울시부터 시작해 제주도인데 서울시가 확실히 하죠. 7. 몇 퍼센트입니까? 7.9% 플러스, 마이너스 7.6% 서울시를 확실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로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가 좀 덜하고 그다음에 7.6% 조작을 하죠. 플러스 7.5% 관외 사전투표는 확실히 경북도 한 겁니다. 대구시도 플러스 5.7이네요. 대구도 하고 경북도 하고 우편투표가 아주 그냥 쉽다는 겁니다. 조작하기가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인천광역시 시장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모두 다 전산조작이 있었던 거죠. 대구광역시입니다. 여러분, 대구광역시는 10개의 구가 있고 동수가 163개입니다. 투표소수가 749개입니다. 인천광역시 산하의 여러분들 구 기준으로 하면 10대 제로입니다. 10개의 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 승리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가 좀 있습니다. 130군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33군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구하게 되면 79.8%입니다. 인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딱 보시게 되면 뭡니까? 조작했구나.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10개의 구군에서 수치가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크기도 얼추 비슷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국민의힘 당의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하고 정의당의 마이너스 값을 합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은 거의 일치할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를 이게 좀 학대한 그래프입니다. 학대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더 확실하게 조작을 한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5.8 플러스 7.3 플러스 3.2 플러스 6 플러스 6.1 관내 사전투표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개의 구군 모두에서 뭡니까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10개의 구군 모두에서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과감하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 선거 17군데는 모두 전산 조작을 했느냐 6월 8일 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월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고 오늘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섯 군데 모두 다 완벽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훔쳤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서울구청장 선거를 보고 광역단체장 선거를 본 겁니다. 그걸 딱 두 가지를 보면 뭡니까 전국에 모두 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내일은 경기도지사 출마했던 강용석 후보가 어떻게 자기 표 가운데 50%를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어떤 표 가운데 50%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약탈당하는가를 정리해 가지고 내일 방송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무슨 뭐 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이거는 뭐 과장을 하지 않고 나라가 망한 거죠 기본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이 뭡니까 투표하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 전문기술자들이 그냥 특정 후보를 찍어 여러분들을 낙선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완전히 야바위꾼들이 뭡니까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놀이터가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딱한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오늘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런 그래프 가운데 정말 오늘 압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광역시에는 구가 25개가 있고 동이 425개가 있고 투표구수가 1480개 정도가 있는 것을 보는데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25개 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단 한 곳도 여러분들 425개의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동 가운데 민주당이 모두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모든 구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여러분들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면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고 그 방법은 전산조작을 했고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10%나 2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뿐만 아니고 군소정당 후보도 표를 엄청나게 많이 약탈당했고 그 가운데 강용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50%씩 자기가 받은 1000표 가운데 500표를 빼앗기고 100표 가운데 50표를 빼앗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오늘 서울 조희은 교육감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많이 안 거죠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댓글